현재 서울 전역에서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 및 침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한 폐렴 관련한 위기경보를 올해 초부터 심각단계로 격상하였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하여 도심 집회를 금하는 내용의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를 만들어 도심 내 100인 이상을 제한하고 현재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차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러한 정부와 서울시의 조치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집회 개최를 경주하여 왔으나 최근 신청한 11월에서 12월 집회 및 행진 역시 서울정로경찰선 금지통보를 받았으며 이 금지통보는 호국단의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집단적인 폭행 협박 선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이 법규정을 토대로 마련된 서울시의 고시를 근거로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집회금지 통보의 경우는 서울시 고시를 직접 근거로 하면서 행정법원의 집회금지와 관련한 후속 절차로서 소송 제지를 해도 기각될 것이미 명백한 상황이므로 위 서울시 고시가 직접적으로 자유대한호국단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권리구제용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권리구제용 헌법소원의 경우는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지만 사전에 구제 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며 특히 법령 자체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령을 대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속적으로 집회를 진행해 왔으나 구체적으로 호국단이 진행하는 집회 방식에 대한 검토조차 받지 아니하고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금지통고를 받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기에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번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자유대한호국단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유정화 자유의 바람 청년 포럼 시작 2015년 11월 16일 자유대한호국단 경제가 이제 이민 Age Study lyrics acknowledging